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예쁜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어 볼게요. 이 크기는 색종이 두 장으로 만들었어요. 노란색으로 만들게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사각 주머니 접기 할 거예요. 가운데를 한번 꾹 눌러주고 이 두 개의 선이 가운데서 서로 만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눌러 내립니다. 위쪽에 솟은 색종이도 그대로 둘러내리면 사각 주머니 모양이 나와요. 아래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앞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거 세 개 모두 펼쳐주세요. 위쪽에 접은 선을 따라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이 옆쪽 부분은 이 접은 선을 따라서 그대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오른쪽 가장자리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친 후 빗금친 부분만큼 풀칠하고 다시 원래대로 붙여줄게요. 뒤집어주면 한 개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총 8개 만들어주세요. 연결해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놓아둔 후 이 모서리를 노란색 모서리에 맞추어 이렇게 연결할게요. 뒤쪽 부분은 이 속으로 노란색을 넣어줄 거예요. 먼저 분홍색 모서리를 노란색 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모서리 끝까지 넣어줍니다. 뒤쪽 부분은 분홍색 세모선에 맞추어서 노란색을 넣어주세요.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연결할 거예요. 분홍색 뒤쪽으로 풀칠해서 연결해볼게요. 빗금친 부분만큼 풀칠하고 다시 원래대로 넣어주세요. 노란색 가운데 부분에 맞추어 끝까지 넣어주고 뒤쪽은 이렇게 분홍색 속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세번째 색종이도 뒷쪽에 풀칠한 후 이렇게 모서리에 맞추어서 끝까지 넣어주세요. 뒤쪽 부분을 이 세번째 색종이 속으로 두번째 색종이가 들어가게 해줍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할 거예요. 또 뒤쪽에 풀칠해서 분홍색 주머니 속으로 껴 넣어주세요. 첫번째 색종이 뒤쪽으로 다시 풀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번째 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뒷부분도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짠! 완성입니다. 다행niejsze 다행히도